KF-21 A4 레이더 장착 성공 4호기, 복자기의 장착, 성공적인 개발 스케줄 안녕하십니까? 반가운 소식 신속히 전해드립니다. 어제 방위사업청이 KF-21 보람의 전투기에 국산 A4 레이더를 드디어 장착하고 시험 비행에 들어갔음을 공식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지난달 성공적으로 비행에 성공한 KF-21 복자기인 4호기에 최초의 국산 A4 레이더가 성공적으로 장착된 것입니다. 4호기를 복자기로 출시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A4 레이더 시험 비행을 위한 것인데 이렇게 계획보다도 빠르게 KF-21 전투기에 장착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시험 비행기에 장착해 성능과 소프트웨어 개발 진행이 완료되었으며 이제 전투기에 탑재되어도 무방할 정도로 기본 개발이 끝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공적인 개발을 완료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축하를 드립니다. 2021년 3월부터 시험 항공기에 의한 국내 비행시험에 착수하여 지속적인 시험 및 분석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보완해 왔습니다. 국내 시험 항공기 비행시험은 개발 시험 평가를 포함하여 올해 4월까지 모든 시험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조기에 완료되어 장착되었음은 매우 대단한 성과인 것입니다. 그동안 시험 항공기를 통한 비행시험은 총 50회 비행을 통해 약 62개의 항목을 테스트가 진행되었으며 공대공 모두의 탐지 추적 기능 및 성능 시험과 합성계 구면 레이더 SAR의 영상 획득 등의 설계 검증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공적인 개발은 어느 정도 예정된 결과로도 보여집니다.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된 국산 A사 레이더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4대 핵심 기술 중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미국의 기술 이전 승인이 불어되어 KF-21 개발 시작 시부터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에서는 국내 기술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에 외국의 전문가들과 일부 국내에서도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만은 이들의 노력과 응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출고한 KF-21 탑재형 A사 레이더를 내놓아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건 뭐 짜장면 시키니 바로 5분도 안 되어 나온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맛도 끝내주니 세계적 맛집으로 소문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제작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미국이 기술 안 줄 것을 미리 알고 10년 전부터 이미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미사일 제한을 해제하니 몇 달 후 천 키로 미사일 뚝딱 나오고 SLBM과 ICBM까지 연이어 뚝딱 나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신가요? 빨리빨리 민족 대한민국은 국방 무기 개발에도 전 세계가 인정하는 초스피드 국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내외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말합니다. 한국은 개발 시작한다 하면 이미 개발 끝난 것이고 개발 완료했다 하면 이미 배치까지 끝난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국산 전투기에 탑재된 A사 레이더는 2020년 시제품 출시 후 이스라엘 엘타사를 통한 성능 검증에서 너무나 놀라운 하드웨어 성능에 관계자들이 깜짝 놀라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자고 제안을 해왔다는 일화가 있으며 세계 여러 업체에서 눈독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개발한 핵심 기술은 국가 차원의 보호가 있어야 하며 인도네시아나 여타 국가에도 절대 완제품 수출 이외의 기술 이전을 불허해야 될 것입니다. 호랑이들 다 키워놓으면 나중에 물립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에 KF-21 전투기에 탑재된 A사 레이더는 전투기 환경에서의 소프트웨어 완성을 목표로 2026년 상반기까지 KF-21에 탑재하여 개발 완료 및 운용시험 최종 평가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개발 완료를 목표로 총력 진행하고 있는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인 KF-21의 성공이 또 한 발자국 성큼 다가섰습니다. 국방력의 1번이 전투기이며 제조업의 끝판왕이 항공기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강대국으로 가는 길에 KF-21 국산 전투기의 성공은 매우 중요합니다. KF-21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포리아는 달려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